근데 슈아랑 맞춰줄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하나요? 쓰고 나서 저 저요. 무슨 말이야! 하나, 둘, 셋! 너 뭐하냐? 언니 괜찮아요? 이러면 힘 당당히 바뀌어야 할 것 같아서 우리 천하상자 소식을 드리겠습니다. 잘 먹을게요. 캐로무니 주세요. 아 근데 보니까 우기씨가 세네. 이쑤씨가 없었어요. 근데 이쑤씨가 틀렸으니까 분명 있어요. 어디 가든 찢어가지고 이쑤씨가 갑니다. 제가 여기 껴가지고 이렇게 웃었으면 좋겠어요? 쓰고 나서 저 저요. 저는 이렇게 반 쪼개서 주는 겁니다. 룸메였었어요. 룸메였었으니까. 네. 하나 둘 셋 하면 서로를 해주세요. 그러니까 나랑 방 쓸 때 내가 몇 점을 해. 오케이 오케이. 근데 슈아랑 맞춰줄 사람이 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해했어요? 네. 여기까지에요. 하나 둘 셋! 뿅! 둘 셋! 뿅! 셋! 뿅! 왜 안되고. 이 뭐예요? 이 뭐예요? 이 뭐예요? 솔직히 이거 아니죠. 이 뭐예요? 일단 수진씨가 제일 최악의 위점이었어요. 아니요. 위점이었어요. 왜 슈아가 불을 켜고 자요. 근데 슈아는 1층이라서 그들이 져서 얘는 안밝거든요? 근데 저는 불을 이렇게 상태에서 잔단 말이에요. 그래도 2점입니다. 근데 그건 2점 줄만을 더 하다. 그래도. 근데 그래도 되게 조용히 놀랐어가지고. 근데 근데. 그러니까 솔직히. 소윤씨 다시 줘도 돼요. 리더님 말이 없어서. 그래도. 꼭 써야 된다면. 누구랑 하고 싶은지. 우리. 사랑기 짝땡이처럼 해볼까요? 하나 둘 셋 하면. 눈 감고. 눈 감고. 눈 감고. 실눈뜨기 없게. 자. 나는 다시 룸메이트라면 이 사람하고 하고 싶다. 솔직하게. 하나. 둘. 셋. 둘 셋. 뿅. 슈아가 불을 켜고 자요. 솔직하게. 하나. 둘. 셋. 자 눈 떠요 이제. 자 이제 눈 떠요. 자. 뭐야? 굳이 아니고. 수준나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. 슈아에게. 수진이랑? 수진이라는 어떤 존재일까. 우리의. 잘해. 스타와 함께 하는 진짜 라이브 방송 셀럽티비. 셀럽티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려요.